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모세오경 중 가장 처음으로 읽힌 책입니다. 아주 경관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암기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율법 613개 중 약 250개, 즉 40%가 레위기라는 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레위기를 40회 정도 언급하고 있고 특히 신약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를 모르고는 이해가 어려운 책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매우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중요한 책을 우리는 너무 쉽게 건너뛰곤 합니다. 왜냐하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법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다소 딱딱합니다.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만 없는 게 아니라 의미도 잘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포자기하듯 대강 레위기를 넘어가셨다면 올해는 바이블 가이드와 함께 레위기를 은혜롭게 통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두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레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에 대한 매뉴얼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이때 레위기의 내용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출애굽기에 다 기록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 내용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신을 다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상징,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또 성막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배에 관한 얘기죠. 이 예배 이야기가 레위기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에 걸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제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7장에서 27장에는 삶,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성결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역이고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영역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하시며 읽어보시면 내용 파악이 수월합니다. 제사에 관한 규정이 나오면 아,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성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 원리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읽으시면 훨씬 유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결국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레위기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라는 큰 숲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6장은 제사법인데요. 그 중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매뉴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화목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동시에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대용서의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와 화목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소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의무적 제사가 아니라 자율적 제사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화제, 재물을 높이 들어올리는 거제, 들어올린 재물을 흔들어들이는 요제,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과 같은 액체를 다른 재물을 위해 부어들이는 전제입니다. 제사의 종류와 제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제사를 짐례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어서 나오는 8에서 10장이 바로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위임받은 제사장이 짐례한 첫 제사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 종류, 제사 방법,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좋겠죠. 그 내용이 11장부터 15장에 나옵니다. 제사는 정결한 사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부정해지고, 또 어떻게 정결함을 회복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허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과 정결하고 부정한 것의 차이입니다. 흔히 거룩함과 정결함을 혼동하곤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결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결함은 부정했던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정결례를 치르면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시간이 좀 지나고, 의식을 치렀다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덧붙여 주시는 상태가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부분, 즉 책의 정중앙인 16장에는 대속죄일, 요음키프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대속죄일의 효력은 1년입니다. 매년 대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대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대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16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레위기의 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중간중간 제의적인 내용이 등장하긴 하지만 주된 초점은 3, 일상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가 거룩한 예배를 강조했다면 이 레위기 후반부는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를 마시지 말라. 근친상관하지 말라. 부모를 권경하라. 추수할 때 반모통이 부부는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 뒤에서 남욕하지 말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등등 지금 이 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금지조항들은 가난한 땅의 문화와 관습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피를 마신다거나, 물난한 성생활을 한다거나, 몸에 문신을 하거나, 머리 주변을 둥글게 깎는다거나, 또 수염 끝을 손상시킨다거나 하는 행위들은 당시 가난한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과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25장에 가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다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라이프스타일의 가장 뚜렷한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마다 사람도, 종도, 땅도 쉬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사회의 모든 영역이 리셋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제도입니다. 마지막 26, 27장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는 당부입니다.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평안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레위기는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막 안에서의 예배와 성막 바깥에서의 삶의 균형이야말로 레위기가 말하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두 구절로 레위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거룩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거룩은 공허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이상 레위기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